아 핸드폰 갑자기 존나 울려가지고 보니까 여진이한테 카톡하네 미안하다 아우 우리 지금 부모님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미성년자 시청자분들은 부모님의 그 각별한 주의를 용합니다 어 욕이 굉장히 많네요 아 회사철원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 좋아합니다 진짜로 무교지만 어 저도 종교의 덕을 본 적이 많기 때문에 챗플 빼고 챗플은 덕보다는 약간 해였고 아 챗플이 뭐냐면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들이 우리가 기독교 재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종교를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권유하는 약간 원래는 그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 말하자면 그러면은 난 그거 좋아 좋은데 그걸 강요해요 그거를 이제 안 들으면 F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? 다른 과목들은 F 맞으면 졸업할 수 있어 우리 학교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챗플을 F 맞으면 졸업을 안 시켰어요 믿으려고 하다가도 약간 우리 하느님이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힘들 때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했다 하면서 아 종교가 이런 선순환들이 있구나 하는데 자 여기 자리에 48번, 318번, 217번 학생 안 왔네요 F입니다 이 학생들은 챗플 다음 저기 때 무조건 들어야 졸업이 돼요 이러면은 뭐라 CX 약간 이렇게 돼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그래도 욕하기엔 그분들이 학교 세워줌? 학교 세워줬지 뭐 교회 세우라고 그랬습니까? 우리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고 감사한 건 맞아 그리고 그거에 뜻이 있다면 내가 들으러 가는 것도 맞아 그리고 그런 과목이 있어주는 것도 고마워 왜냐면 우리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억지로 듣게 하냐는 말이지 심지어 다른 교양 수업들과 다르게 말이 안 돼요? 아이 진짜로 좀 군대보단 낫긴 해? 군대는 CX 한 달에 16만 원 죽이라든지 그거 세 달에 CX 300만 원 내야 돼 세 달에 3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CX 저 KB 한베이 알바 엄청 힘들게 일하면은 그다마 조개가지고 140만 원, 110만 원 받는데 그중에 100만 원 학교에다 내야 된다고? 어? 그럼 나 뭐 먹냐고 CX 물론? 저는 엄마 아빠가 내주긴 했는데 어 아니 존나 어이없는 게 아 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아니 국가장학금이 저는 국가장학금이 좀 덜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집 고깃집 했었잖아 고깃집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 집은 국가장학금 분위기가 좀 그래도 높은 편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보다 잘 사는 애들 아 여진이는 아니야 걔는 국가장학금 신청도 안 하는 애 아 맞다 걔는 학점이 안 된다 참 아 여진이는 학점이 안 돼서 국가장학금 어차피 못 받고 아 맞네 맞네 그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집보다 분명히 잘 살아 막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잘 사는데 나보다 소득 분위기가 낮아가지고 국가장학금 존나 받아서 막 그걸로 막 골든벨 울리고 그러면 약간 존나 억울하잖아 괜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거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절세를 너무 잘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그냥 아 오킹균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아니야 채플을 그러면 좀 재밌는 주제를 하든가 난 난 진짜로 대학교 1학년 1학기 3월 달에 채플을 처음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그땐 뭣 모르고 갔지 아니 왜 채플이라는 수업을 왜 무조건 들어야 돼? 몰라 하면서 그냥 갔지 가가지고 듣는데 저는 진짜로 1학년 1학기 3월 달 채플 시간에 뭘 했냐면은 유명한 목사님이래 그래 어차피 우리 학교 뭐 기독교 학교 억지로 들어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가서 들었거든?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? 막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를 해 아 뭐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는데 저희는 저는 지금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부감이 안 들지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진화론은 다 과학자들의 거짓말이다 막 이러면서 그때 채플 시간에 이딴 걸 가르쳐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와.. 반수할까? 그 채플에 대한 그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말씀드렸잖아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수능 준비.. 수능을 뭐 늦어서 못 봤지만 수능 준비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난 절대 무슨 일이 있어 대학교 다 떨어져도 재수 안 해 나 이 이후로 내 인생에 팬 들 일 없을 거야 그래 놓고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합니다 인생은 공부가 끝나질 않아 공부 안 하면 XX돼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특히 더 그 생각이 아직 남아있었을 때야 그랬는데 아 내가 진짜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아침 7시에 등교해가지고 저녁 11시 반까지 11시에 등교 학교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? 집에 가요? 안 가요? 영어학원가? 스키마 영어학원 그 ㅈㄹ하면서 12년 꽉꽉 채워가지고 겨우 온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? 약간 난 그 생각에 현타가 ㅈㄴ 나오는 거야 항상 저는 그 채풀 끝나고 나서 종이에다가 오늘 채풀 어땠나? 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대학교 정말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이렇게 해서 냈어 근데 애파 안 주더라 어 저는 학점 2점대로 떨어진 거 한두번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진 3점대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진이가 ㅅㄴ 거지 걔랑 엮지마 동많이 때 했다고 해서 핸드폰 갑자기 울려가지고 보니까 여진이한테 카톡 한 대 야 미안하다 오병민 ㅅㄴ 성적 얘기 왜 해 ㅅㄴ ㅅㄴ 걔 같은 ㅅㄴ ㅅㄴ 걔 같은 ㅅㄴ 너도 2점대잖아 야 여진아 나 2점대 아니야 나 3점대야 미안한데 나 2점대로 떨어진 게 2번인가 밖에 없어 너랑 놀 때 ㅅㄴ 인증미만 잡사 ㅅㄴ ㅅㄴ 진짠데? 왜 이러지? 너랑 비교하면 안 돼 ㅅㄴ 아 야 아차차 아 여진이가 성적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 야 이 개같은 ㅅㄴ 아 여진아 안 할게 안 할게 항복? 야 너 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인증하래 야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종합정보시스템이 어딨어 야 내가 가서 한 번 볼게 너도 인증하셔?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내가 마지막 학기 때가 2.4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마지막 학기 때 학교를 거의 안 가고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그때는 이제 방송을 시작했어 내가 아 내가 대학교를 가도 안 쓰겠다 싶어가지고 난 이 길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에는 그냥 아예 접었습니다 졸업 간신히 했다고요? 졸업할 때 저희는 그 교수님들이랑 1대1 면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제일 유한 교수님한테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이거 잘 쳐가지고 싹 해서 그냥 통과했지 너 취직했니? 이걸 싹 했다 하기도 애매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 지금 준비 중이라고? 아 너네가 힘들 거라고 요즘 살기가 힘들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스트리머가 부끄럽냐고요? 아 그때는 네 그때는 딱 그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민망한 수준이었어가지고 뭐 사촌 형들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방송한다고 얘기하고 들어오면 맨날 놀림만 받고 그랬었어 어 여진이가 내 거 해킹했네 이 새끼 내 비밀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학점 몇이냐? 보여줘봐 와 나 고등학교 때 사진 이때 약간 안경병 걸려가지고 나 고등학생 때 얼굴 왜 저러냐고요? 성적 뭐 깔아야 돼서 안 봤는데 2점 때 인증해줌 나 2점 땐가? 얘가 이렇게 자신만만할 리가 없는데? 옆에서 박건형 계속 야! 퇴학해! 야! 자퇴신청해! 졸업했어! 자퇴신청해! 아 여진이한테 왔어요 저 학점 4년 평균 3.01 3 넘잖아 너랑 하지 말라니까 여진아? 난 3점 때 사람이야 존나 씹 간신이 3 넘고 3부심부리네 씨XX이? 그럼 너도 간신이 넘든가? 난 정정당당하게 8학기 전에 등록금 내고 다녔어 뭔 씨XX이지? 이게 왜 나와? 너 그리고 너 장학금 한 번 받았잖아 1학년 2학기 때 뭔 소리 한 거야? 여진이 이 녀석 이 녀석 경영학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내가 좀 알려줄게 아니 나는 뭐 내가 학점 2점 때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여진이가 나를 자기랑 같은 급으로 생각한 게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유명한 학점 10XXX인데 아니 공부 존나 해놓고 중간고사를 안 왔다니까? 3학년 때 심지어 3학년 1학년 때 얘기가 아냐 개XX 같다 세상 잃은 거 같다 야 여진아 내가 3점 때의 사람인데 네가 왜 세상을 잃어 여진아 이 녀석 이 녀석 실버랑 골드랑 서로 개싸우는 필요하면 말해 응 내가 알려줄 테니까는 응 4학년 2학년 이나 2학년 감사합니다.